오늘은 트로트계에서 가장 눈에 띄고 매력적인 이름 김다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2월 23일 충북 진천군에서 태어난 김다현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보여왔다. 김다현은 2019년 데뷔 이후 단숨에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남다른 보컬과 매력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단숨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이 됐다. 특히 김다현은 일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한일 싱어킹 mvp까지 수상하며 국제적인 면모를 더욱 확고히 했다. 김다현의 시그니처 보이스와 한국 전통 트로트 음악이 결합된 퍼포먼스 스타일은 양국에서 많은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러한 연결은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김다현이 두 문화 간 음악 교류의 탁월한 대표자임을 입증한다. 김다현은 가수일 뿐만 아니라 문화대사로도 활동하며 국제사회의 마음속에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주로 공연활동, 광고계약, 음악 경력으로 인해 약 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개인 자산에서 부분적으로 입증됩니다. 김다현은 유명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재능과 전문성, 팬과의 친밀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젊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김다현은 꾸준한 예술적 행보를 통해 계속해서 고품질이 음악 작품과 기억에 남는 무대 공연을 전 세계 관객들에게 선보일 것을 약속합니다.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목소리 중 한 명인 김다현은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함과 다양한 관심사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다현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통해 가요계와 인생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김다현은 판소리와 국악을 감성적으로 연주하는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이다. 음악적 전통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현은 국내 음악계에 큰 족적을 남긴 아버지 김봉곤에게 사사받았다. 다현은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여행 매니아이기도 하다. 그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고 새로운 경험을 경험하기 위해 종종 새로운 장소를 탐험합니다. 특히 제주도 여행은 김다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중 하나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바다의 맛있는 해산물을 즐겼다. 높은 아이큐 145를 자랑하는 김다현은 음악 분야뿐 아니라 예리한 사고력과 빠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과목에서도 뛰어난 학생이다. 지성과 강렬한 에너지의 결합으로 그녀는 무대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빛을 발하게 됐다. 김다현은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성공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으로 그녀는 음악 스타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참여하는 모든 활동에서 다재다능함과 열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김다현의 이야기에는 젊은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적 경력과 깊은 효심을 지닌 유명 여가수 김다현이 눈부신 성과로 팬덤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무대 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 외에도 김다현은 효자로도 알려져 있으며 모든 성공에 대해 항상 가족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뛰어난 재능을 지닌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 선구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예리한 사고력과 다양한 음악 표현 능력으로 많은 칭찬을 받아왔다. 그녀의 활동은 무대 위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일상과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팬들과 공유하고 있다. 김다현은 탄탄한 학문적 기초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연예계에서 빠르게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곡부터 잔잔한 노래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며 끊임없이 기량을 발전시켜 관객들에게 늘 다양하고 심오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화려한 경력 뒤에는 가족의 무조건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김다현은 성장 과정 내내 자신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녀의 아버지 김봉곤 씨는 공로훈장을 수훈받았고 딸이 어려서부터 음악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작은 그는 다현에게 음악과 연극의 숙달을 위한 중요한 기초인 판소리,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김다현의 가장 뛰어난 업적 중 하나는 부모님을 위해 새 집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깊은 감사와 성공, 가족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는 행동으로 평가된다. 새 집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해하는 김다현의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팬들의 기억에 남았다. 김다현은 유튜브 스타로서의 음악적 경력 외에도 자선활동의 시간을 보내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소통합니다. 그녀는 항상 팬 커뮤니티와의 친밀감과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장 진실한 방법으로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전파합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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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현, 긴상적인 여정과 경력 김다현은 유명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매우 특별한 성격을 지닌 소녀이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팬들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으로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가 제공하는 진정한 가치를 통해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김다현의 활동은 음악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통해 팬들과 진솔한 소통의 채널이 되고 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심으로 팬들의 의견을 배려하고 경청하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김다현은 자신에게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심어준 아버지와의 특별한 인연을 털어놨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자존심과 책임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김다현의 아버지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김다현이 커리어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큰 동기부여의 원천이기도 하다. 김다현은 성공적인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활발한 자선 활동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녀는 항상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으며 실용적인 가치를 가져오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전합니다. 김다현의 유튜브 채널은 단순히 음악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닌 꾸준한 공유와 소통을 통해 팬들과의 진심과 친밀함을 보여주는 자리이다. 이는 그녀가 강력한 팬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대중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별표 별표 김다현 예술적 여정과 자선의 마음 별표 별표 한국 가요계의 간판스타 김다현은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자선 활동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사랑과 양육의 전통을 지닌 집안에서 태어난 김다현은 부모님의 강한 격려를 받았다. 이러한 가치는 그녀가 개인 경력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주변 지역 사회에 나눔과 도움의 정신을 전파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김다현은 2021년 트로트 가수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상금 전액을 대한민국 암기금에 기부하며 특히 빛을 발했다.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전파합니다. 김다현은 자선 활동 외에도 화계시장에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돕는 열성적인 모습도 돋보인다. 그녀는 구호 행사에 참여하고 물품을 운반하면서 지역 사회에 대한 연민과 헌신이 말뿐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음악 경력을 통해 김다현은 재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이상적인 롤모델이기도 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다현 역시 세계적인 가수가 되겠다는 뚜렷한 이상을 갖고 있다. 음악에 대한 강한 열정과 이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열망으로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 범위를 전세계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다현은 한국의 아름다움과 전통음악을 세계에 알리며 문화교류를 일으키고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